고춧가루 바로에 왔어요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래 너무 좋네요 고추장 추워국수 나 추워국수 추워국수 나 추워국수 먹어봤는데 추워국수 처음이야 추워국수 어 안녕하세요 추워국수 추억국수 팔라요? 여기는 추억국수요? 아 다른 가게요? 아 좋습니다 다른 가게 안녕하세요 추억국수 있어요? 하나 주세요 힙합 먹을 때 영상만 찍어도 될까요? 예 야 내 소패 음 오 이런 국수네 얇은 국수네 나 그거 뭐지 순 순으로 자르는 거인 줄 알았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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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못 사서 온 거에요? 너무 신기해 음 온다 야바이 왜 또 못 사서 온 거에요? 또 못 사서 온 거에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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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똥 빠졌어 똥 땄어 태연이 똥 땄어 너무 이쁘다 쿠키 냄새 나왔어 쿠키 나 오늘 진짜 이거 이거 어젯밤에 이미 침대 아래 넣었어 아아, 이곳은 기억나세요? 유럽은 여기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아, 돼요! 원천평 살거나 아니면 새우간 아, 지금 몇 시야? 오케이, 아직 새우간 원천 살게 어, 안녕하세요 저.. 신도예요 한 번 이어폰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먹었어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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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똥 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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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서워 여기 아이씨 아이씨 아 어, 새우간 여기도 파네 천천히 좀 커요 아이씨 좀 커요 사전거 어디서 필요할 수 있어요? 사전거? 한번 보여줘. 어. 아 네 감사합니다. 누가 사전거 있으세요? 아 사전거 없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럼 세 개를 진도 시도 모두 다 돌려면 25km. 사전걸로 하면 3시간 걸려요. 3시간이요? 운전면허증은 있어요? 어 저 외국인 있어요. 외국인 있어요? 네 네. 운소법이요? 이거를 타시고 돌면은 1시간 반, 2시간이면 다 돌려요. 아 진짜요? 네. 이거 쉬워요. 이건 배터리로 가는 건데요. 네 네. 이게 엑셀에 타요. 자동차 엑셀에 타요. 네. yeah 이거 손으로. 어 오케이? 오토바이그 오케이. 아브레이크? 뒷부레이크. 자주 먹으려고 치고ыпour, 농도순reb 저기요. 내가 gathered their带은 잘 쓰고 갈게요. 오 유재님 아니야? 이거 넣어야 돼서 이거 넣어야 돼서 그래서 여러 번 보이잖아요 잠깐만 나 이거 해 볼게요 해보세요? 네 어쩔 수 없이 오늘 너 자전거 나이네 이름 연락처 어그리 보험이 우리 돈 해고 인쇄런스 아 인쇄런스? 네 감사합니다 만원? 아 겨드랑이는 냄새 많이 나고 괜찮은 것 같아 가자 오 오 와 오렌즈 농산에 됐어 내 목표는 못 가는거에요 신도리 신도리 신도 삼종사리 여기 부동산 있대 여기 부동산이 있어요 신기해 집값 물어봐요 물어볼래? 나도 궁금해요 사장님 혹시 문제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여기 집값 얼마에요? 집값? 집값 얼마에요? 사정보? 어 네 얼마에요 15역이에요? 15역이에요? 뭐라고? 집값 얼마에요? 집값? 네 네 네 집 하나 얼마에요? 집도 집 나름이지 아 그럼 그냥 보통 주택 얼마에요? 비싸 땅값이 아 땅값으로 해요? 아 땅 얼마에요? 땅값이 250만원 한평 250만원 한평 그럼 제일 큰, 제일 비싼거 얼마에요? 200평이면은? 네 5억이에요 네 열심히 일할거에요 네 열심히 일할거에요 세우다 생각보다 빠르네 이렇게 잘 어울려 어디서 도와주면 어떤 한평가 뱅뱅 어디서 도와주면 어디서 도와주면 어디서 도와주면 어디서 도와주면 치우자 뭐 넣는 사람 소주인줄 알았어 아이수요기 마사지 사전공사는 많아 사전공사는 많아 사전공사는 많아 사전공사는 안전하게 또 다른 공사는 안전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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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다 아.. 안 보일 것 같은데 모더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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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탄은 왜 없어요? 어.. 여기 시탄이 있다 이거 시탄이네 솔라 칼국수 하나 주세요 솔라 칼국수 하나 주세요 공사 반짝 끌고 얼추 아.. 여기 물 왜 이래 맛있어? 이상하다 나 리뷰해야 하는데 뭘 뭐하는 리뷰이지 너무 맛있다 진짜 혹시 어디에서 샀어요? 물이요? 여기 정수기에서 샀어요 아 네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짬뽕인 줄 알았어 안 매워서 좋았어 나 매운 거 안 먹고 싶었어 와 너무 깔끔했잖아요 이거 솔라야? 반갑습니다 솔라야 반갑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와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솔라 칼국수 미쳤어 미쳤어 와 너무 배부러 와 너무 배부러 렛츠고 가이즈 잘 먹었어 여기 여기 어디였지? 이름이 혜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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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두묵 유어장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유어장 이쁜 오 여기 칼晽기 집이네 여기 도로 좋아 여기 도로 모두들 여기 도로 좋아 하하 여기 도로 여기 리오 모두들 지금 강아지 시Ent 와우 Nice 여기 그곳.. 이거 다 그거 뭐지? 송인운 여기에서 살아요? 네 혹시 하나 궁금했는데 몇 명 살아요? 모두에서? 시민 몇 명 있어요? 100명 있어요? 거의 한 50명이나 50명 있어요? 여기에서 살면 행복해요? 살기 나름이죠 행복해요? 대지도 않아요 아 대지에요? 알겠어요 내가 갈게요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 도착해 도착했어 나 6시 전에 도착했어 말도 안돼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다녔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우간 2천원이요 연분 새우간 도착하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으로서 알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아. 잘했어. 잘했어. 앉아. 배웠다. 배웠어. 가자. 잘 먹네. 너무 신났어. 그냥. 여기다. 누구 배기냐고. 힐 배고꺼야. 여기. 난 다음 배경에서. Look at him. He has.. He has a.. Is that an eye watch? Is that an eye watch? 야, 야! It's an eye wat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